안녕하세요 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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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루 마늘은 피아노이 너무 좋아요 마늘은 마늘은 마늘을 먹어요 마늘은 마늘은 마늘을 먹으면 좋겠어요 마늘은 마늘은 마늘을 먹으면 좋겠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아니요 여기가 다 먹어야돼요 would you like your teeth? 빛바딸 15개 3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초콜릿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